뉴스 파이팅 이어는 오늘 아침 가장 핫한 뉴스부터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박상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0년 만에 YTN 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10년 만에?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2014년 가을에 입사를 했는데 이 스튜디오에 앉는 것도 10년 만이고요. 이렇게 많이 변했는지도 몰랐어요. 아 그랬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화나는데 얼굴 변하셨습니까? 얼굴 조금 변한 거 같긴 한데. 그래요. 여자는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 유튜브로 보시면 박상현 아나운서 얼굴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구독자 70만 명 달성을 앞두고 있어요. 감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구독자 7명을 모아오신 70명에게 푸짐한 선물을 드리는 777 감사제를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구독 눌러주시면요. 그리고 구독 인증샷 7개를 모아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한우 선물 세트도 있고 스키 종일권, 건강기능식품, 커피 쿠폰, 1등 상품으로는 김치냉장고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김치냉장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돼요. 저 없어요. 아 그래요. 살림살이에 보탬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김치냉장고를 원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핫한 뉴스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 1,000억 원 규모의 감행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죠.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박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초보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의 심사를 이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감행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추가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정부 여당을 겁박하는 예산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면서 강하게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행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고요. 또 이게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비 강행 처리 이후 이를 지렛대 삼아서 잠시만요. 이를 지렛대 삼아서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를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예산안 단독 처리는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은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바른 수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우리 NJ 박상현 아나운서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네. 어제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정해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회관을 철회하지 않으면 증액을 위한 추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의 문제가 생기고 국민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법정 시한이 있는 건데요. 법정 시한이 있기는 하지만 또 미룰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룰 경우에 부의를 미룰 수 있는 만큼 막판 추가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2022년에는 12월 24일 그리고 지난해에는 12월 21일에 의결하는 등 법정 시한을 계속 넘겨가면서 협의를 해왔는데요.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룰 경우에 예산안 처리를 미루는 것도 가능하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된 야당만의 감회관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예산이라는 건 정부가 짜는 건데 야당이 짜게 되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타결을 이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 또 협박하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네요. 오늘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요. 국민의힘에서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요? 네. 한동훈 대표 가족 연루설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친한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친한계는 당분간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서 전략적 보호성을 취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대표가 가까운 인사들에게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지난 10월에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을 당시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검찰이 김여사 이름이 오르내린 명태균 씨의 공청개입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향후 여론을 살펴보고 특검법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는 뜻이라는 게 친한계의 설명입니다. 그래요. 친윤계 반응도 궁금해지네요. 친윤계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를 노리고 여당 흔들기에 나선 상황에서 한 대표가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14일 의원총회에서 김여사 특검법 제의 요구 건의와 제의결 저지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 사령탑인 한 대표가 특검법 재표결 문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다 한 대표는 그런 엄중한 사안을 카드로 이용한다 안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생각을 꿈에서라도 생각했다고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또 특검 이탈표 전망에 대해서도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가십성 이야기를 자꾸 가볍게 양산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남 얘기하듯이 야당이 흔드는 술책에 말려들면서 부환회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친한계와 또 친윤계가 여기서 갈등을 빚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여당 의원들과 릴레이 만찬을 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 국민의힘 재선 이상 의원들을 일부 초청해서 릴레이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원들과의 소통 차원이라지만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만큼 표 단속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홍철호 정무수석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도 지난 22일과 25일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과 연달아 오찬을 가지면서 당내 스킨십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탄핵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감사원 최다령 사무총장이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최다령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공식 입장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야권 등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실 관저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원 내부에서도 이 탄핵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지난달 29일이죠. 감사원 간부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감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전윤철, 김황식, 양건, 황찬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수행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면서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여야 의정협의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던 여야 의정협의체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고요? 네. 정부 여당과 일부 의료계가 참여한 협의체가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습니다. 출범 3주 만에 휴업 상태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당정은 당장 오는 6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의료계 요구는 입시 현장의 혼란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법적 문제도 걸려있어서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학년도 증원을 두고도 일단 보류하자는 의료계와 논의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로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4차 협의체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이어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면서 휴지기 동안 정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야 의정 협의체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의료계 입장 어떻습니까?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의료계 내부의 따가운 시선에도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했지만 정부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2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축소, 학생 선발의 자율성 보장 등 내년도 증원 문제 해법도 충분히 현실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은 여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유연한 태도가 전제돼야 향후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요. 또 야당을 향해서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의정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 모습에서 과연 야당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쓴소리를 덧붙였습니다. 여야 의정 모두가 다 센 것 같습니다. 서로 좀 양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다음 소식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 소식인데요. 배우 정우성 씨가 아들이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 저녁 첫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밝힌 겁니까? 이게 청룡영화상이 지난달 29일에 열렸었는데 그 무대 시상식 무대에 올라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겁니다. 사과요? 네. 정우성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았는데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최다 관객상 부문 시상자로 배우 황정민 씨와 함께 무대에 오른 정우성은 저에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영화 배우에서 청룡영화상을 받았는데 사생활 얘기로 사과를 했다는 게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준비해본 소식인데요. 저희 코너 커버스토리. 오늘의 커버스토리. 앞으로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박상현 아나운서의 얼굴. 정말 아름답고 이쁘고 착하고. 신경 많이 쓰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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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